네 주말 아침방송입니다 2020년 5월 16일 7시 19분 특별한 알림이 없습니다 귀여운 여울이 자 메이철리 이사왔죠 어떻게 집을 꾸며놓았나 한번 가볼까요 지금 권목도 자라고 있고 천배를 파냈다 지갑을 해놓기 만대를 꺼내고 이제 3만베리 되는거죠 잡수도 뽑아주고요 여러분 저는 생활게임 하는 사람입니다 생활게임 니트캡 니트캡 선물해줘야지 메이철리 메이철리 집을 어떻게 꾸며놔볼까요 한번 오우 진짜 동화속 집처럼 꾸면네 예쁘네요 아기곰처럼 꾸면네 진짜 인형도 있네 곰인형 되게 착하네 병란 로드있다 오우 오우 젤리가 아프대요 가자 약사가지고 가야되겠다 약사가지고 가야되겠다 약사가지고 가야되겠다 아직 안열었네 큰일났네 이거 5시부터 내 곧곳에 인형이 숨어있습니다 젤리가 아프다니 마음이 아프고만 사하라 교환권 많이 있네 아 오늘은 그래 토요일이니까 6시에 와야겠네 젤리 집값지 젤리 꿈나라 여행중이구나 아 오늘 야자 엄청 달렸네 야 평화로운 오늘도 평화로운 데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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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를 따고요 젤리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늦잠 자고 있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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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시인 중에서 보들레르라는 사람 유명하잖아요 보들레르가 구름을 되게 사랑했다고 그러죠 자고 있나 아직도? 다 자고 있네 모리스도 자고 있고 게으른 놈들 까르노스는 까르노스는 어디 자고 있나? 까르노스는 이때 있네 까르노스가 여기 은근히 부드러워다니까 커피를 좋아해서 그런가? 이거 가질래? 뭐 줄까? 야자 이러미야 너는 콜롬비아에서 왔잖아 콜롬비아에서 왔잖아 그치? 오 비싸게 쳐주네 고마워 까르노스 오 여기 뭐 자라나? 잡초인가? 잡초 아 접초가 많이 자랐네 쪼가줘야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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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섬은 천천히 변화해갑니다 천천히 변화해가죠 여러분 일상의 여유를 즐겨야죠 그쵸 이 게임은 전투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어 여기 저의 고인돌 고인돌 앞에서 한 컷 찍어볼까 저의 고인돌입니다 멋있죠 저의 야심작이에요 야심작 화석이 또 없나 찾아야 되는데 아침엔 또 화석을 찾는 제니 아 과일 체리 엄청 많죠 나비가 왜 이렇게 많아 청띠재비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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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렌즈 나무 또 옆에서 렌즈 킬네비 slop 호석이 떡하니 그냥 묻혀있네 꽉 꽉 안와 춰 아마 거의 찼을 거야 그치 여기서 커서 간정하고 아 저기도 있네 이제 권정하고 아냐 아냐, 일단 교환할래 바꿔야지, 일단 바꾸고 뭐랑 바꾸냐 타이어랑 타이거는 팔아버리면 되죠 졸고있는 우리 구원관장님 야행성은 어쩔 수 없죠 결정 그림의 떡이래 저거래 새로운 화석이 거의 안나오네 아침부터 꽁이 오네 꽁이 너무 많아졌어 개체수가 꽁이 한 백마리 있는거 같아요 천적이 없어서 그런가 옛날이라면 표범같은 것들이 잡아먹었을텐데 그쵸? 우리나라에 표범이 많았다 모르죠 문을 안열었으니 여기다가 팔 수 밖에 없네 잡초 오 23,000원이야 오 23,000원이야 나쁘지않아 와 엄청 마일리지 멀취네 오우 좋아 마일리지 섬에 한번 가봐야되겠다 여기다 오후에 마일리지 한번 가보죠 젤리 아프다는데 다이어트 다이어트 먹기 다이어트 다이어트 파주고 그 다음에 물도 좀 주자 물주면 마일리지 안주나 국화도 있고 장미도 있고 아레모도 있고 백화만 딱 자라면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오전 오전 모동승 마치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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